자 구공을 빨리 청하게요! 끝! 자 과연! 자 안녕히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찍은 미니 게임은요 자 오늘 멤버들끼리 진행하는 바로 라인하르트 눈치 싸움!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라인하르트가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오로지 방패와 이 구긋기만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트려야 됩니다 자 방패로 이렇게 상대방이 궁극기를 쓸 때 이렇게 방패로 막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상대방이 궁극기를 막거나 해가지고 자신의 궁극기를 내려치면서 자신이 우위에 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구요 자 만약에 궁극기를 썼는데 궁극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?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로드호가 있어요 로드호한테 화염강탈 같은 거 쓰면서 궁극기를 빠르게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네네 준비됐어요 출동이야 자 여러분 첫 번째 연계 자 델로 대 네널리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호는 각자 옆에 있습니다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방패를 계속 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델로니 싸다니답게 어? 어? 그렇지 나이스 쌀로 네널리 자 그럼 이번 경기는 우리 효은이와 우리 포기부 팀 아 포기부 자 이렇게 개인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? 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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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구호의 발이 최완이 형! 자 과연! 자 보기부 승리! 자 여러분들 결심절 한 번 진행해보려고 하겠습니다! 보기부 대 노돌리! 이날마다 기다려왔다 보기부! 나를 잘도 낚았다! 나를 잘도 낚았어! 네 진검다리에서 만나셨네요. 갑니다 진검다리! 자 갑니다 보기부님! 자 델런님 카운트다운 해주세요! 좀 앞으로 오시죠 하나! 둘! 셋! 시작이야! 뭐야! 뭐야! 먹었잖아! 먹었잖아! 이게 바로 후딜이다! 야 이 나쁜 놈아!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! 라인하르트 누지싸움! 이거 친구들끼리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미니게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자 오늘 포기분님 우승하셨습니다 자 축하하구요 자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빠빠! 바이바이 안녕! 이거 죽여줘 우리 마마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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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근데 이거 진짜 진짜 개 못 부를 것 같아 야 아니거든 야 들어왔다 나왔다 아니 야 하지마 똑같아 해왔다 우와 우승하다 네 우리 마마 들어왔다 저도 나는 좋아